이 전시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잘못하다가는 작품들을 이것저것 걸다가 작품들 사이에 유기적 통일감이 없이 다 파편화될 것 같은 걱정을 제가 해서 전체적인 통일감으로 이 복잡한 공간을 장악해야 되겠다 내가 그게 나의 기획 의도였어요 이 전시 공간은 이 전시 공간의 공간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된 이 전시 공간이 정말 기대되면 오늘 이 전시 공간은 한국의 연구가 지금 여기가 한 번의 연구가 여러분이 연구가 이 전시공간을 통해 여기 있는 롱노도 이 연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한 연구의 연구가 그리고 이 전시공간을 통해 제가 약간 체제의 순응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스스로를 자학적으로 반성하면서 의심하면서 나아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단색화 캠프 안에서의 큰 성공을 스스로 벌인 것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저항의 포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분이 are of course perfect figure for the new generation who was looking for different orientation. ..The exhibition at Spike Island and the exhibition 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were conceived of together, 그래서 정말 큰 의미는, 그 Exhibition at Spike Island에 도착하는 길은 그 Exhibition, 여기, 한국의 콜센터의 콜센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살로 만들어졌습니다.